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달려볼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cm을 들었어야 됐나 우른을 좀 실수했네 아 제가 좀 어제 롤 하면서 깨달은게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거 하나 못하는거 하나 승률이 똑같기 때문에 어허헉 그냥 잭스하자 모르겠다 여기 똑같음 여기 와드인건 아니겠죠 아하 오케이 탑이 롤루인가보네 근데 롤루가 저말라서 좀 매섭네요 저거는 아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해야될 듯함 아크샨이 오니까 거울 먹어서 괜찮다 그쵸? 피관리 좀 하겠습니다 1레벨까지 이 정도면 괜찮죠 헤카림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거는 헤카림이 근데 3레벨이라 피관리나 좀 하죠 갱홍 할 수 있을만한 도도도 이거 밀고 빠질거 같긴 한데 밀고 빠지네요 어 아 이렇게 하고 집 가죠 그냥 헤르메스를 먼저 가는게 낫겠는데 어 네 와우 오잉 미쳤다리 아니 이러네요 보니 어 좋았습니다 원걸이 한 3마리 정도 손해보고 있네요 이 정도는 괜찮다 그쵸 얏 브리지 그거는 안되거든 좋습니다 솔로 노플 굿 아래쪽도 분위기가 좋네요 이거는 그냥 받아먹는게 나을 듯함 선생님 요새 왕귀 챔피언만 하시는건가요? 아 500원 감사합니다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네요 에포먹을때 젤교환 난입으로 도망가줍니다 지금은 에코가 올 수 있어서 들어가지 않을게요 받아 먹으면 6레벨도 되서 노플이긴 함 안되겠다 안되겠다 뭐하세요 안하는게 나았겠다 그쵸 소식자 에코네 그건 좀 신기한데 아크샨이 뒤에 봐주고 있어서 들어가진 않을게요 좀 아까운데 아쉽다 괜찮아요 다시하면 되지 지면 그냥 진다는 마인드 앗 끝 자 아하 오케이 에코가 안보이네 밀고 정글 먹을 생각도 해야겠는데 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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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파 도망가 도망가 아래쪽에서 이득 보고 있네요 잘해면 되겠다 그냥 어우 아파 밀어라 난 집 갈게 너랑 안해 이 녀석 기어 오 쫄깃 lung 관리肩 상대는 왜 바텀을 안 막지 유어 가능 네 정체재 서 네랑 어 도망가 미안 미안 가자 모르겠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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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오케이 좋았습니다 사이드 가야겠다 와우 와 저기 살았어? 악차한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요 좋 어 좋다 아무것도 안하고 이기니까 좋네 이제 이번엔 서포터 서포트는 뭐하죠? 글리치 이트 해볼까? 상관없음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어우 블리츠 밴이네 저 이제 어디로든 가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라서 상관없음으로 돌립니다 어제까지 미드 탑으로 돌리고 파사딘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래기븐이면 레오나 괜찮지 않을까? 아니면 노틸러스? 노틸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우면 성공 아 네 성공 아이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트윙 아이 감사합니다 굿 물이 깊으니 조심해 김누롱 잭스 장인이 있네 구마유실 구마유실이 있네요 어우 아파 잘 들었다 수호자 원래 아프게 맞는건데 실드로 한번 버텼네요 그래도 아우 아파 비에고 어딨지? 오 탑 네이스 비에고도 탑에 있네요 한번 밀고 땡기는게 나을 것 같은데 빠르게 밀자 히히히 자비 어이쿠 네 어? 네 자비 캠차이 좀 나는데 그래도 드레이브니까 할만 할라나? 어우 아파 애매한데? 끌면 지겠다 지금은 질교환을 너무 야무지게 당해서 질교환을 너무 야무지게 당해서 지금 받아먹는게 나을듯함? 지금 받아먹는게 나을듯함? 아 까비 아하 오케이 하하하 어우 좋았습니다 겨우 살았네요 옛 죽습니다 옛 이게 팀워크거든 좋아요 어 탑까지 솔킬 위에서 백업만 봐줍시다 안 봐줘도 되겠는데 이거는 미안하죠 굿 잘했는데 방패 같이 먹죠 만약에 제라스였다 무조건 먹었어요 심지어 킬까지 먹었음 하하하 근데 전 노틸러스니까 지금은 안하는게 나을듯함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한데 네 자이나 뒤에 있거든요 이거는 궁을 같이만 안맞으면 돼요 지금은 괜찮은건가? 어? 어 까비 이게 이렇게 돼? 너무 아까운데? 와 다행이다 어 까비 아까운데? 왜 비우고 바로 안 봐요 바로 뮤털 하하하 바로 버리고 떠나기 탑 로밍 갑니다 잭스를 노리기? 타워골드를 어 이렇게 야무지게 먹고있는 잭스를 한번? 탑 늘려보세요 네 사비 오 트타에 오 회심에 오 좋았습니다 저걸 계속 저걸 계속 숨어있었네 오 어우 아파 어 난 먹으면 안 돼 아 인생 네 으챠 으챠 뱅크스 노플이거든요 막나오는 노력 봅시다 탑 탑 탑 겉을 되게 잘 깔았네 전령 20초 전령적 보죠 그냥 백스 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돈모나? 와우 기에고 노플 이 사람 이 사람 왜 도구하고있나요 도구를 하고있는 이유는 도구를 고닫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르진 않았음 어린거지 백스도 있는데 해야겠다 상대의 백업이 잘 왔네요 네 뭐하세요 라칸 노긍인데 지금 어 나 타공사는 없구나 있는줄 허허허 어슥 네 뭐야 이거는 좋아요 좋아요 와 까비 이게 이렇게 돼? 평타가 전렸다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? 기에고 오긴 해요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와드 여기도 와드 뭐 용쪽 위주로 와드를 좀 해놓죠 좀이나 한번 하하하 어우 네 좋았습니다 이 사람 왜 도구가 되었나요 도구가 된 이유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갈게요 이거는 아칼이 혼자 좀 애매하겠는데 맞기엔 까비 난 살래 네 뭐하세요? 띵 아하오케이 하하하하 좋았습니다 디맨 걸고 끝내자 아하오케이 네 아하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